십자가의 목과 겸사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만 한게 십자가의 목과 겸 나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남기고 희생죄물로 하나님께 죽이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들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그들의 십자가 생명의 힘 낸시의 힘 낸시의 힘 낸시의 힘 낸시의 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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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